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9일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인정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 인정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현행 시험 인증이 정부 규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돼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진취적인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모두 16명이 인정활동 우수기관과 유공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습니다.